안녕하세요 제조건 주식분석입니다 자 평일에는 제가 짧게라도 웬만하면 주식시장 하루를 마무리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리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국 삼성 대반등의 날이었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 삼성이라고 얘기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합니다 그동안 지수가 1950까지 올랐을 때 결국 오르지 않았던 IT 반도체에 있어서 수급이 외국인 쪽에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어느정도 기대했던 그런 저의 감이었습니다 다른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자 5월 18일 오늘 업데이트한 내용들 내용은 결국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의외로 좀 가볍게 넘어가는 공면이 나오면서 결국에 이 중국 소비 대반 등에 관한 업종 그리고 다음주 중국 양회 개최에 관련돼서 IT 관련 기대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오늘 결국 삼성전자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저께 VIP 멤버십 유료 회원들 위주로 먼저 삼성 SDI와 함성 SDS 그 다음 전기 삼전 하이닉스까지 포트폴리오를 먼저 드렸구요 오늘 그 부분을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참고하실 분들은 어제 방송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구요 그리고 2차전지가 다시 이슈화 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차트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급등 했을 때 그동안 행복 구간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행복 구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따라 들어가도 되는 그런 에코프로비엠 관련된 종목들 있었구요 SDI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뭐 요 내용들은 제가 자주는 안 바꾸는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시장에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은 잘 챙겨드릴 테니까 주식시장 관련돼 있어서 좀 포인트들은 꼭 한번씩 짚고 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 중국 양회 때문에 이런 큰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막 반등할 것이다라기 보단 급락은 면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업종만 잘 고르면 최소한 뭐 작은 수익이라도 챙길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뭐 기대감 이라고 써놨다고 해서 뭐 급등 아니고 급락을 막을 수 있겠구나 29달러 에서 오늘 또 상승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10시 기준으로 뒤에 보여드릴 테구요 어쨌든 중국이 시장을 좀 버텨 주면서 우리나라도 좀 혜택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저께 보여드렸던게 이제 외국인 수급에 관해서 합니다 외국인 수급 뭐 여태까지 이거 전에 였고 전에 어제 주말방송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외국인 수급이 기대되는 부분 개인들은 이제 정말 지칠대로 지쳐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연계금들은 미리 이제 큰 초대형주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외국인 수급은 마이너스 처럼 보이지만 특 특정 업종에 많이 수급이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뒤에 보여드릴께요 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LG전자를 하이닉스를 전기를 대한통운을 삼바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제가 포인트로 남겨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 올라와 있고 상대적으로 개인들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약간 난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포인트를 짚어 드리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정말 가지각색 입니다 자동차 서비스 서비스 금융 그 다음에 뭐 전력 그 다음에 아이티 바이오 바이오 전기전자 카카오 개인처럼 하시면 절대로 특히나 이런 횡보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삼성전자는 1조치를 1,000억치죠 1,568억 1,500억치를 그대로 매도하면서 함성 SDY와 함께 시장을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장을 갔다 왔어요 청주와 안성에 다녀오면서 지금 조금 아까 집에 도착해서 방송 얼른 하고 씻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게 33% 하락 33% 상승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래서 미국은 빠지지 않고 정말 정석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 장세입니다 우리나라와 차트가 많이 유사해요 오늘도 현재까지 2.7%나 오르면서 일단 1900이라고 겁먹고 다청산하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쥐어짜내서 한번 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상태임을 감안하면 지금 좋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잔소리를 좀 드리면 적당한 수익선에서 매도하고 5월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너무 욕심내다가는 또 언제 사실 이거 전에 이렇게 빠지는데 불과 한달이 안걸렸습니다 지금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 한달이 채 걸리지 않은 시간동안 지수는 33% 이상 넘게 빠진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수익이 낮다는 가정 하에서요 나스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유럽도 오늘 현재까지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장을 야간시장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어쨌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계가 동조화되면서 상승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원유는 오늘 8%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32불이에요 사실상 지금 그 난리를 치기 전 6불 지금 뭐 난리 쳤을 때 있죠 여러가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언급 안 드려도 뭐 거의 몇 배인가요? 여섯 배 가까이 오른 다섯 배 넘게 올랐네요 아주 안타까운 개인적으로는 아주 아쉽고 안타깝고 뭐 여러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원유 가격입니다 내일이 최종 거래일이다 보니까 또 특히나 롤오버 물량 6월물을 팔고 7월물을 매수하면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 국면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 낼 수 밖에 없는 시장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하락은 더욱더 하락이 가속화되고 상승은 더욱더 상승이 가속화되는 그러면서 시장도 좋고 여러가지 원유 시장에서는 호재인 것 같습니다 일본마저도 1.9% 오르면서 일단 전세계 시장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들어가시기 보다는 남들보다 한타임 빠르게 매도하고 조금 시장 보는 거 개인처럼 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돈 못 벌어요 중국은 지금 3,000포인트에서 행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 걱정이에요 1,230원대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 코스피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1937까지 오르면서 아까 미국 시장보다 밴드는 좀 작지만 어쨌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미국 시장처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돈 벌기 정말 어려운 횡부장이지만 사실상 5월달 우리 되게 성적 좋았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식하기 좋은 장이다 라는 것을 5월 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개인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무작정 대용주 무작정 어떤 주에 올인했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장입니다 코스닥 700포인트 자 지난주 한주를 리뷰했을 때 서비스 업종에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 음식료품 우리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통신석까지 전기전자 업종에 개인들 몰빵하는 모습 정말 힘든 모습이었고 미리 사전에 잘 정보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장을 이제 금요일날 마감했을 때 시장을 살펴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 팔았지만 대부분의 자금들을 현금화시키면서 그동안 올랐던 거 다 팔았죠 서비스 업종 마찬가지고요 서비스 업종에 특히 5월 시장을 이끌어왔던 서비스 업종에 앞서 보셨던 지난 한주 동안입니다 대부분을 청산하면서 현금을 마련해 두었었어요 그러면서 개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에 몰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자 오늘 시장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나요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들이 거의 뭐 몰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개인들은 반대로 가고요 이게 정말 그냥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저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시장을 미리 볼 수 있지라는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1년 반 동안 쭉 방송하면서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시장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어느 업종들 어느 종목들이 안올랐는지 살펴보고 그러면서 기관들 외국인들이 정말 무섭게 시장보다 더 과하게 매도한 종목들은 뭔지 업종들이 다 올라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대신에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많은 업종 중에서 종목들을 또 잘 고르는 것도 포인트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에 오늘 시장 수급 들어온 거 보고 오늘 내일 앞서 보셨다시피 시장이 좋은 분위기로 이어간다 라고 하면 박스권 안에서 얼마나 크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매일 정도에 장 초반에 한번 더 뛰어오른다면 매도를 하고 혹은 시장을 조금 더 좋게 21일까지 양해가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정도 더 보고 매도하고 5% 먹고 5% 먹고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지만 좀 많은 내공이 필요할 거 같긴 합니다 자 결국 SDI가 오늘 3.6% 오르면서 시장에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2차전지와 삼성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여러 가지로 엮여있는 삼성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뒤에 있어서 신세계포드가 먼저 나왔는데 일단 그동안 GS리테일 다음에 하나 좀 많이 올랐던 거 GS리테일하고 CJ프레시웨이 CJ프레시웨이도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7% 올라서 제가 강조드렸던 음식료품 적어도 CJ프레시웨이는 지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긍정적이고요 남한 접종들 다 청산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에 이거 보세요 횡보장에서 들어가도 되냐라는 질문에 횡보장이 길었으면 횡보한 만큼 이제 올라간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또 뒤늦게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이제는 내일 한 번 더 뻥튀기 한다면 매도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전기로 승리했습니다 5월달 시장 저는 조금 먹었지만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신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 댓글에 보이더라구요 정말 축하드리고 힘든 결정 하셨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욕심 난이 내지 마시고 이제는 플러스로 한 4,5% 더 익 나신 것 같은데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어제 팔았던 CJ대한통운도 오늘 또다시 4.3% 오르면서 전고점을 갱신했어요 어쨌든 이제 초대형주로 개인들이 올인하면서 안 좋은 뉴스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내 참성은 왜 안오르냐 라는 기사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이거 5% 밖에 못 먹었지만 지금 거의 9% 넘게 온 상황이고요 전자 전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전자 아직 희망이 있고 오늘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외국인들이 정말 시장에 참여를 한다면 잡주로 시장 참여할 수는 없어요 신호탄은 어쨌든 초대형 전자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전자와 하이닉스 담으시면서 시장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저는 대부분 포지션을 내일 오전에 축소하려고 합니다 살펴보시고 카이팸 멤버십 분들은 먼저 하루 일찍 보셨으니까 남들보다 하루 정도에 더 하루를 번 셈이죠 하루 일일을 남들보다 그만큼 더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더 크게 손실 본 다음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벌 때 매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포드랑 CJ 플래시웨이 그 다음에 전기 삼바 GKL 요건 오늘까지 보여드리고 사실 4월달 하면서 드렸던 거라서 삼성시리즈가 다행히 많이 올라졌고 GKL도 오늘 1.7% 올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결국에도 15분 동안 방송을 했네요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오전에 비온다고 하니까 우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